삼성전자 올려주셨습니다. 매수가 7만 2천 5백원, 비중 15%, 9만원 이상 봐도 될지 그게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. 좀 더 끌고 가면 역사적 고점까지 보고 싶은데 가능할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셨네요. 네,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는 오늘 명인들여 복귀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말씀드렸었는데요. 자,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보조금은 9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9조 정도로 보조금은 확정이 됐다 그래요. 자, 근데 미국 쪽에 그 공장을 또 440억 달러 정도 더 들여서 공장을 짓는다는데 이 부분도 미국 쪽 인건비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공장은 로봇으로 전부 다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될 테니까 인건비 뭐 그런 부분들 걱정할 수 없을 것 같고 채산성도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 마하원이라는 시스템 반도체를 지금 주총에서 공개를 했습니다. 만들었는데요. 이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까지는 뭐 휴대폰에 들어가는 AP 같은 것들 이런 거는 만들었습니다. 근데 시스템 반도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정도 그런 정도는 아니었죠. AI 칩이라는 얘기입니다. 마하원이라는 게 AI 칩이에요. 지금 네이버 쪽에서 요거를 갖고 뭐 이것저것 성능 테스트를 해보고 있죠. 근데 이게 상당히 고성능 좋은 것 같아요.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반도체가 딱 만들어서 주면 그 반도체 사양에 맞춰갖고 개발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죠. 근데 그것도 역시 소프트웨어를 조정을 통해서 이 개발자가 그런 것도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이거 만약에 반응 좋으면요. 글로울 빅테크 기업들, 메타, 오픈 AI 이런 데서 고객 이런 쪽이 고객이 될 수 있어요. 자 이 부분이 네이버에서 올해 말까지 실험이 진행될 겁니다.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삼성전자는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합니다. 자 그리고 처음에 뭐 9만 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이 삼성전자를 7만 천 원대 매수 추천해드려갖고 1차 목표가는 8만 원 그거는 돌팔래서 리뷰를 해드렸고요. 2차 목표가를 9만 원을 드렸어요. 자 9만 원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. 마하원이라는 시스템 반도체가 좀 성공리에 이게 실험이 끝나게 되면 그거 이상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자 뭐 어디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. 강하게 그냥 잡고 그냥 쭉 좀 중장기로 길게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